당연하게도 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발톱 곰팡이 증식을 막는 것의 기본이다. 또 발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톱 곰팡이는 발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발톱 곰팡이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 번식하는 미세한 기생충에 의해 생긴다. 발톱 곰팡이가 있으면 발톱 색깔, 모양, 질감이 변한다. 대부분의 경우 발톱 전체가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래서 발톱에 곰팡이가 생기, 기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톱 곰팡이 예방하는 방법 발을 깨끗하고 건, 조하게 유지하기 손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균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균은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이다. 중성 젤이나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 또 항균 효과가 있는 텔컴 파우더를 사용하고 운동을 한 후에는 연말이나 스타킹을 꼭 갈아 신도록 한다. 그러면 발가락 사이에 곰팡이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균은 발톱에 생기는 곰팡이만큼 성가시다. 또 냄새가 나고자 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잘 닦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운동 후에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는다. 발가락 사이는 쉽게 습해지기 때문에 물기를 특히 더 신 경 써서 닦는다. 발톱을 짧게 자르기 발톱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발톱을 짧게 자르는 것이다. 발톱은 직선으로 자르고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한다. 발톱 끝을 거칠게 두지 말고 발톱 끝도 살짝 잘라낸다. 그래야 발톱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발톱이 피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말 성 가시고 아프다. 또 매니큐어 나 페디큐어를 할 때 사용한 도구는 깨끗하게 소독한다. 사용 후에는 매번 소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절대 같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발톱 곰팡이는 정말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전염된다는 뜻이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알코올을 발바닥을 깨끗하게 닦는다. 공공장소에서는 신발 신고 입기 헬스장이나 해변, 수영장이나 공공 샤워실, 사우나 같은 곳에서는 꼭 신발을 신도록 한다. 맨발로 다니면 곰팡이가 전염되기 쉽다. 공공장소는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꼭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좋다. 위생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 발이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갈 때마 다 다른 신발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헬스장에 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바닥, 가에 놀러갈 때에는 다른 신발을 신으라는 뜻이다. 편안한 신발 신기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곰팡이가 자라는 경향이 있다. 발톱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는 발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한다. 또 늘 양말을 신도록 한다. 밤에는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을 벗어 공기를 통하게 하자. 신발이나 양말을 함께 신지 않도록 한다. 함께 신으면 곰팡이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 신발이 젖었다면 제대로 말려 신어야 곰팡이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텔컴 파우더 사용하기 텔컴 파우더 같은 것을 사용해 발을 건조하게 만들자. 마찰로 인해 물집을 예방하려면 텔컴 파우더와 보습 로션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러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고 냄새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이 막힌 신발을 신는다면 텔컴 파우더를 매일 사용하는 게 좋다. 또 앞이 뚫림 신발을 신는다면 위생제품도 꼭 같이 사용한다. 항균 크림 사용하기 항균 크림이나 로션을 사용하는 것도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곰팡이가 처음 생겼을 때 이런 로션을 발라도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사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따르도록 하자. 나에게 가장 잘 맞고 가장 적절한 크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톱에 생긴 곰팡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고민거리다. 미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곰팡이, 에이안 감염은 당뇨병이나 다른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